이 뒤에 대목을 이제 잘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겁니다. 본분종사의 전제차구는 본분종사, 앞에서 말하는 종사는 잘못된 종사들이 병에 걸린 종사고 참으로 본분종사, 참으로 본분을 찾은 종사라 할지라도 참으로 깨달은 본분종사라 할지라도 전제차구는 여목인 창박과 전에 이끈 이 모든 구는 참으로 깨달은 분이 손짓을 했다 하고 참으로 깨달은 분이 하를 했다 할지라도 찾구라는 것은 앞에 찾구 온전히 그들은 온전히 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내뱉은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내뱉은 그러한 개성, 언구도 언구도 여목인 창박하며 홍로점설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나무사람이, 나무사람이라는 것은 돌장승, 돌장승이, 나무장승이죠. 장승이라고 그러나요? 나무로 깎은 사람이 노래 부르고 손뼉치는 것 같고 나무로 깎은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나요? 나무로 깎은 사람이 손뼉을 친대. 그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분종사가 내뱉은 언구도 본래는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설파한다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제 6회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나는 비우컨대에 하나의 땜목에 비유한 것이다. 내가 지금 설한 설법이라는 것은 여래가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설한 적이 없다. 여래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하나 깨달은 일정한 어떤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비우컨대는 하나의 땜목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마치 깨달은 본분종사가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무장승이 손뼉친 거와 갖고 노래 부른 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또 홍로점설이야. 화로불에 눈이 내렸어. 그게 언제 녹았는지 화로불에 눈이 내리는 동시에 없어진단 말이야. 말한 동시에 그건 없는 거야.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잡을래요? 잡을 수 없는 일이야. 마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바로 잡는다 그러지. 그와 같으니 눈 떨어진 거를 다시 어떻게 보려고 화로불에 눈이 떨어졌어. 다시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있어요? 화로불에 눈이 떨어졌어. 그거 다시 볼래야 볼 수 있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깨달으려고 그래도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이러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선이 이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말한 순간 없어진 거야. 말한 순간 그게 아니야. 개구즉 착야. 눈 떨어진 게 화로불에 떨어지자마자 없어진 거와 똑같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어떤 모양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분종사, 참으로 깨달은 종사라 할지라도 온전히 이 말씀을 이끄는 것은 말하자면 돌로 깎은 나무가 노래 부르고 손뼉치는 것 같으며 붉은 화로에 한 점 눈 떨어진 것 같으며 눈이 내린 것 같으며 여겨 석화 전광이니 또한 돌불 돌붓이 뭐예요? 부시돌이 번쩍 부딪히면서 일어난 불 번쩍 부딪히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전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개불이 번쩍 친 불 그러니까 부시돌이 부딪혀서 일어난 불이나 전기불이 번쩍한 거 번쩍하긴 했는데 그거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알기는 알겠어. 알기는 알겠어. 봤단 말이에요. 번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았어. 알아 이거. 알기는 아는데 말로 해서 어떻게 줄 수 없는 일이야. 상대에게. 전기불 갖다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이걸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 갖다 줬어. 중생제도 벌써 다 끝났어. 그렇죠? 중생제도 다 끝났어. 종사가 이거 어떻게 줄 수 있으면 벌써 다 중생제도 끝났어. 굳이 지금 억지로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거는 본인 마음으로 채드케이지 되는 일이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한 돌, 부시돌, 불과 같고 전기불과 같은 것이니 학자실 불과의입니다. 학자가 진실로 어떻게 의논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전기를 잡아다가 여러분들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전기불을.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뭐를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비우컨대는 흔히 말하듯이 말하자면 벽에 그림의 떡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먹여줄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먹어본 사람만이 떡 맛을 알 수 있어. 아, 저 그림의 떡은 이런 떡이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고 또 먹어야만이 배가 부르고 고로고인이 지사은할 그러므로 옛사람이 지사은할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스승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 스승의 은혜는 우리 스승의 은혜가 뭐냐. 부중, 선사, 도덕이요. 중의여기지 않는다. 부중. 선사의 도덕을 중의여기지 않고 우리 선사 도덕이 참 높다. 이게 은혜인가 아니야. 부중, 선사, 도덕이요. 우리 선사의 도력 높은 것을 내가 중의여기는 게 아니라 지중, 선사, 불의야, 설판이라 다만 중의여기는 게 뭐냐. 선사가 우리 스승이 나를 위해서 설파해 주지 아니한 것을 중의여긴다. 선사가 이게 법이다 하고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던 듯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선사가 나를 위해서 설파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스승이 나를 위해서 도력을 보여준 것을 중의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법을 오히려 설명을 안 해준 것을 중의여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은 이렇게 굳이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이것은 교밖의 교회 자치다 그랬지 앞에서 그것은 교밖의 하나의 술지거기에 불과한 것이고 참으로 선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공한 이치를 알고 공한 가운데 또 묘한 게 있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은 이치를 알고 살아도 죽은 이치를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살아도 이게 이 몸뚱아리는 이게 내 게 아닌 이치를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성력 살아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지 뭐해. 나도 지금도 밥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르지. 밥 안 먹으면 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건 내 건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도 내 게 아니고 죽어도 또한 죽지 않는 이치를 알아야지 돼. 이거는 어떻게 주워서 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이 지중선사 이 법문은 저는 참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법문할 때 어떤 사람들이 법을 얘기해달라 또는 내지 그래서 저는 포교한다고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되 무언가인가 이걸 해서 주워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공부라는 것도. 공부라는 건 주워서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든지 해야지 돼. 참 선사가 나를 선사의 도덕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설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알려고 해서 그걸 깨달게 됐다. 이건 동산 양계화상이 우남 자기 스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문득 깨달았어. 깨닫고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우리 스님이 고마운 게 나를 위해서 설파해주지 않은 것을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졸업한 맛이zę도 넌 넌 넌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